이 지난 시간에 요한 게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를 이끈 한 여인이 나오는데 머리에 열두 별의 관을 썼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하고 부르짖더니 한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사내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는데 여기에 보면 용이 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을 하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그런 내용이 지난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어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내용이 좀 어려워서 다시 한번 이걸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를 옷 입고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쓰고 발에는 달이 있는 이 여자를 천주교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천주교에서는 이 여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여자를 마리아라고 한다 마리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내의 남자는 뭐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를 뭐라고요? 유대교 유대교 유대인들이다 그 다음에 나온 남자를 예수 역시 예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를 뭐라고요? 교회 그 다음에 이 남자는 예수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 여자는 뭐라고요? 교회에다 했죠 교회 해를 입은 그것은 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열두 별은 열두 사도를 그 발의 달은 교회의 사명을 어두운 세상을 달에 비추듯이 이 세상을 빛이 되어서 비추는 교회의 사명을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 거기 이제 사내 아이 남자는 뭐라고 했어요?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자인데 이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자는 성경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부류 첫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가요? 이기는 자들이 게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래서 이기는 자하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여자 여자가 1260일 동안 광야로 가서 도망을 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초소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언제냐 하는 거라겠죠 이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자를 마리아로 남자아이를 예수님으로 여자를 유대교로 또 남자를 예수님으로 여자를 교회로 남자를 예수님으로 하는 이것은 이미 어떤 일이에요? 과거에 되어질 그런 일이에요 과거에 되어질 그런데 여기에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7년 대환란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1260일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주는데 그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과거 일이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가 맞고 남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승체를 가셔버렸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우편에 가셨죠 그런데 아직 이 일은 일어난 일이에요? 안 일어난 일이에요? 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 조금 두 번 들으면 이해가 좀 더 쉽죠 지난번에는 표정을 보니까 제가 도대체 저게 뭐야? 막 좀 너무 그냥 생소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용이 나왔잖아요 용이 이 용은 뭐를 말한다고요? 마귀 사탄을 말한다요 여자가 여자를 죽이려고 남자 아이를 삼키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뭐라고요?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고 또 여기 교회 안에서 해산의 고통 수고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이 태어난데 다 교회 안에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소수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들 그 여자가 교회가 이걸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했다겠죠 그래서 이 마귀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을 굉장히 박해를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260일 동안 여자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광야로 데리고 간다겠죠 광야 광야는 이게 뭐다? 영적으로 하면 세상이다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비처가 있어요 예비처 이걸 어떤 사람은 페트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는 몰라 어딘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엘리아를 아하방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잡아서 이세벨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에 거기 숨겨서 어떻게 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다 날라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연단을 시켜 하나님을 때를 위해서 그러다가 나타내기도 했죠 하나님은 또 그래가지고 시돈땅으로 원수의 소굴로 가도록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261년 3년 반 동안 한때와 두때와 한때에 마흔두 달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뭐 한다고 했어요? 양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양육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성도들은 예수님이 꼭 구원 받은 다음에 뭐를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아서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양육을 안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어떻게 돼요? 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 1세에 보면 갓난아이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성도의 단계가 여기에 보면 갓난아이 그건 예수님 막 믿은 사람은 갓난아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조금만 교회 나온다고 마음에 안 들으면 막 여러분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온다고 막 울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성장해서 어린아이 단계가 있죠 어린아이도 어떻게 유혹에 약하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청년이 돼야 성경에 모이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마귀를 그리고 아비가 돼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성숙한 성도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양육하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꼭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 해서 먼저 된 게 아니라겠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빨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메? 학문에 왕도가 없다더니 신앙이 성장해도 왕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A를 쓰는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지 얼마 안 됐어도 빨리 신앙이 성장하지만 예수님이 몇십 년 됐어도 신앙 성장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전히 어린아이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환상이 지나가고 이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을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었냐면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데 전쟁을 보니까 누구하고 누구의 전쟁이에요? 미가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하고 용하고 그의 사자들하고 전쟁이 이게 이제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지 딱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엘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 이 천사장이에요 원래 이 지금 용이라고 나오고 있는 이 마귀도 누구였어요? 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미가엘 이 천사장 미가엘과 이 사자들은 뭐냐면 천사들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용과 이 사자들은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이게 뭐예요? 하늘에서 뭐가 있어요? 전쟁을 해 막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계에서 엄청난 전쟁이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이기고 용과 그 사자들이 패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다 이렇게 나오죠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땅으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거기 7절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기 보면 이제 미가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장이라겠죠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천사들 용은 바로 뭐예요? 원래 루시퍼인데 지금 마기라고도 나오고 용이라고도 나오고 천사장 루시퍼인데 지금 용으로 나타나 그래가지고 용과 그의 사자들 용을 따르는 마기를 따르는 그 천사들만 해요 그들이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쫓겨났죠? 여러분은 이제 이거 알아야 돼요 원래 이 용 천사장이 이걸 루시퍼라고 했죠? 루시퍼는 뭐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베하는 그런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회에서 14장에 보면 이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뼈류에 자기의 보좌를 놓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지고 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셋째 하늘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왔냐 지금 대기권으로 왔어요 보통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라고요 우리는 보통 여기를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미가일과 그 사자 용과 이 사자들이 전쟁한다는 것은 저 지금 공중에서 우리는 마귀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게 마귀가 지금 공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미가일과 이 마귀가 싸움을 해 그 사자들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이 미가일과 그 사자들에게 용이 패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어디로 내려왔냐면 어디로요? 땅으로 지상으로 내려와요 마지막 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상에 내려오면 어떤 일이라는지 이제 여기 그게 다 나오는 건데 거기 보면 마귀 용과 그러니까 용은 마귀라죠 그의 사자들이 전쟁에서 패배 하늘에 쫓겨난다겠죠 자 9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애팸 여기 애팸이라고 그랬죠 왜 뱀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뱀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애팸이라고 해요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면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나요 애팸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죄짓게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마귀 사탄이라는 건 대적하는 자 살인자 그런 말이에요 여기 천하를 깨는 자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거짓말해서 천하를 거짓말로 속여 거짓말이 아비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대적자라는 그런 살인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은 죽이고 붉은 용이라는 게 피에 굶주린 그런 큰 용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죽인 이런 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참소하는 자 그렇게 나와요 이제 한 번 뒤에 또 10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나라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그랬죠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뭐라고요 밤낮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해 여러분 아시죠? 욕기에 보면 욕을 하나님 앞에 가서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참소했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이게 쭉 마귀가 세상을 돌아다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왔어요 네가 어디 갔다 왔냐? 제가 세상 여기저기 보고 왔습니다 내 종 욕을 네가 유아해 보았느냐? 예 봤습니다 하나님이 욕을 칭찬해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그놈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러지 복을 안 주고 힘든 일을 주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욕을 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은 순 이런 짓을 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해보라 했더니 욕의 집에 엄청난 재난을 갉아주는 이런 못된 짓을 했죠 마귀라는 놈은 꼭 이런 짓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참소한 그런데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쫓겨나게 됐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특성이 나오지 애 뱀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꾀는 자라고 참소하는 자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마귀는 뭐예요? 순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이런 자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 루시파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여가고 나서 순 지금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죽이고 죄짓게 하고 탄악시키고 멸망길로 가게 하고 이런 짓만 지금 앞장서 한 게 이 마귀라는 놈이에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현재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대요 이 대기권에 있는데 마지막 때 어떻게 했냐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미가일과 그 사자고 용과 그 사자들이 전쟁을 하는데 땅으로 패해가지고 내쫓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귀가 우리 이제 성도들을 막 이렇게 참소도 하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성도들을 타락시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뭔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11절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마귀를 이긴 사람들은 우리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이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마귀를 일체 못 이겨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지 여기서 형제들은 어떤 사람이 형제들이냐 성경 한번 보겠어요 형제들이라는 게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보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그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누가 나의 진정한 형제요 자매요 모친냐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라고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히브리서 2장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같이 읽습니다 거루가게 하시는 이와 거루가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그러죠 거루가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과 거루가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우리를 주님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2절 다시 보여줘요 거기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형제들이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우리 들으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었는데 아마 순교자들인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우리 형제들은 믿는 자다 안 믿는 자다?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들이 마귀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용을 이겨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이겨 그런데 우리가 믿는 형제들이 우리는 계속 지금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의 세 가지가 딱 나와요 첫째 어린 양의 뭐라고 했어요? 피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첫째 뭐로 이긴다고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누굽니까? 이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고 그럼 어린 양은 뭐냐? 보라 세상죄를 지우고 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왜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갖다가 속죄제사를 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다섯 가지 제사가 나죠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여기서 죄를 속하는 제사는 두 가지예요 속죄제하고 속건제 속죄제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죄를 속함을 받는 거예요 속건제는 뭐냐? 그럼 속건제는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지은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했을 때 그런 죄를 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삼을 받으면 구약 시대는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만이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는 누구의 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습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예수의 피에는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피로 마귀를 또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어디 가냐 막 우리를 참소해 네가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네가 이런 죄를 지었잖아 이런 마귀는 계속 내 양심을 내 마음 속으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도 막 이런 생각을 통해서 막 우리를 이렇게 참소하고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인인데 네가 천국을 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행동으로는 죄 안 질을지 마음으로 죄를 질을지 생각으로 죄를 질을지 입으로 죄를 질을지 눈으로 죄를 질을지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막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들도 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야 이 사탄아 나는 죄를 지었지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나는 죄삼을 받았다 사탄아 물러갈 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이제 그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어떻게 천주교의 마틴 루터는 신부 사제였는데 거기서 보니까 구원받는 거 어떻게 그때 면죄부를 팔아서 이걸 사면 죄산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뭐냐면 천국이 있고 연옥이 있고 지옥이 있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사람이 죽으면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연옥 가는데 지옥에 간 영혼들도 면죄부를 사서 은하를 갖다가 딱 주고 그 사람 죽은 사람이 이름으로 홍길동이 죽었어 그런데 지옥 갔는데 만약에 홍길동이 그 동생이나 자녀들이 그 홍길동을 위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은하가 땡그랑하고 떨어질 때 지옥에 있는 홍길동의 영혼이 연옥으로 옮겨지고 연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이야 이게 마틴 루터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이 마틴 루터는 원래 법을 공부해가지고 이런 올라마는 판검사가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가다가 자기 고향인가 어디를 갔다 오다가 그날 천둥 번개가 쳤는데 벼락을 쳐가지고 같이 갔다 오던 친구가 벼락 맞아서 그 자리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 나는 살려주시면 뭐냐면 서운을 했어 나는 주의 종이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이제 카토릭이니까 거기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가 된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난리가 났죠 집안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까 신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가 돼서 거기서 신학을 하고 수업을 하고 이런 공부를 하고 사제가 됐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이게 신부가 됐는데도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서 베드로 성당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이런 짓을 하면서 고행과 금식과 이런 걸 하면서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 못 가졌어요 나는 죄산받았다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거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 살리라 율법의 행위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산받는 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구나 이제 그걸 깨닫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라고도 너무 타락해가지고 이거는 뭐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것을 어떤 대학에 독일에 있는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 대학에 거기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을 반박하는 걸 써 데자보를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황청에서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제 종교개혁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돼서 오늘날 거기서 개신교라는 게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이 프로테스탄스라고 하잖아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반항자라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나와요 천주교인들이 너희는 반항자야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딱 있는데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노트를 있잖아요 딱 가지고 책 같은 걸 가져가서 마틴 루터에 죄를 기록해놓은 걸 딱 보여주더래요 보여줘요 딱 넘기는데 이야 어떻게 알았는지 마틴 루터 죄 지은 거 있잖아요 그 노트에 쫙 기록해놓은 거예요 네가 이렇게 죄를 짓고 네가 죄 없다고 의롭다고 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귀가 그렇게 쏙쏙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냐고 또 한 거는 갖고 오더래요 거기가 보니까 빽빽하게 마틴 루터가 죄 지은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지은 게 다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것뿐이야 굉장히 이것뿐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피로 이 모든 걸 사안받다 이 사타나 물러갈 짓 하니까 사탄이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 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계속 참소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막 정제해 그런데 이런 사탄 원수 마귀의 정제와 이런 데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예수의 피 아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피에 우리의 죄를 사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보호하는 능력이 있고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뭐로 이겼다고 이긴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로 이겼습니까 자 다시 그 말씀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뭐로 말씀으로 이겼어요 증언하는 말씀 이게 뭐냐 증언하는 말씀 첫째는 예수의 피로 이겼고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대 이 증언한 말씀이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자들이 전하는 게 뭐예요 증언하는 게 뭐예요 보금이죠 보금 그 다음에 증언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속에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막 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마귀한테 이기려면 어떻게 보금을 확실히 깨닫고 보금을 확실히 깨닫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마귀를 못 이겨 나 지금 죽은 첨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때는 막 박해를 해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게 연락해 어떤 때는 이제 산에서 죽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막 권력자를 이용해서 그러면 그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보금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이런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 예수 모른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언한 말씀 확실히 보금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아메 아무리 교회 오랫동안 다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건 진짜 문제 이렇게 제가 에베 때마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구원의 확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만큼 많이 한 교회는 거의 없어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한 대도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 보면 그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보면 어떻게 돼요? 후! 막 송이 터져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있어야 마귀가 어떤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하거나 박해나거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시하고 났을 때 배고팠을 때 와서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했죠 이 돌들이 뭐 하게 되나?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한테는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마귀가 왜? 여러분은 떡을 만들 돌 가지고 떡을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돈을 가지고 떡을 만들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못 사용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바르게 쓰고 직분도 재물도 바르게 쌓는데 마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안 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의 짓이에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팠어요? 40일 금시하고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은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사탄을 물리쳤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엎드려 저라면 이거 준다겠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때 주 너의 하나님을 다만 경배하라 그랬죠 그럼 마귀와 물러가라고 했죠 그다음에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시험해요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 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한 번 떨어져 내려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냐 하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예수님이 전부 다 뭐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를 딱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에베스 6장 있는 말씀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추를 입으라 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추를 입으라 했죠 여러분 전신갑추를 뭔지 알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오른손에 뭐를 들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를 이기기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뭐를 가져야 돼요? 말씀, 성령의 검 그러니까 이 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와서 우리하고 싸우려고 할 때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믿음의 방패는 마귀가 막 화살을 쏴 불화살, 의심의 화살 이런 걸 쏴 그러면 방패, 믿음이 있어야 돼 그걸 탁탁탁 막아내 그 다음에 마귀를 어떻게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고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와서 시험하고 할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와 뭐로 이겼다고요? 증언하는 말씀 복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쉽게 넘어져 마귀한테 딱 이렇게 왜? 분별력이 없거든 마귀 이게 마귀가 막 해도 그리고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할 뿐 마귀가 우는 사회처럼 두루다니며 상처를 찾으니까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는 건 세 가지인데 그 다음에 또 그 말씀 다시 한 번 보여줘요 아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뭐라고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목숨 내놓고 뭐 했어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아메? 네 목숨을 내놔야 돼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여러분들 때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지옥에 가게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했나요? 세상 권력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성을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걸 기록할 때 어때요? 로마의 황제들을 통해서 어때요? 마귀가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막 잡아 죽이고 화형시키고 유배를 보내고 엄청나게 이런 일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이걸 이기려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과 그다음에 죽기까지 내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어서 싸워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귀 못 이겨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서머나 교회로 얼마나 많이 박해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막 그걸 이겨냈거든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랬어요? 중세시대도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난 박해를 받고 로마 카토리아한테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걸 살려고 한 사람들은 다 거기서 예수 부인하고 예수 안 믿겠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 마귀한테 진 거예요 그게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여러분이 여기 보면 세 가지 첫째 어린 양의 피 두 번째 증언하는 말씀 세 번째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어때요? 바로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 쫓겨나면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그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죠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뇌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래 왜? 마귀가 더 이상 하늘에 참소를 못하니까 미가엘한테 져가지고 쫓겨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참소를 못해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뭐라고요? 화 있을지 여기 땅과 바다는 뭐냐면 세상을 말해요 이제 요한계 13장이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땅과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중에 대기권이든 하늘에 있다가 어디로 쫓겨났어요? 이 세상으로 쫓겨났죠 그러니까 땅과 바다는 세상은 화가 있을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뇌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은 세상에 올 때 어떻게 마귀가 어떻게 쫓겨나가지고 올 때 완전히 분뇌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 사자와 용과 그 사자와 싸워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 마귀가 지상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상이라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지 땅과 바다는 세상을 의미한다요 그래서 여기로 쫓겨났는데 이 마귀가 그 사자들과 내려올 때 크게 분뇌어와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자기의 때가 여러분 이런 일이 이제 이게 언제 있냐고 그랬잖아요 자 이 일이 우리가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에서 이 7년 대환란이 전반기 후반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기가 3년 반 한때 두 때 반때 이러한 적은 이제 1200여기가 한 60일 여기도 1260일 이걸 42개월 42살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때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이제 케이시록 13장에 그때부터 그러면 지금 보니까 7년 대환란에서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 어디냐면 전 3년 반 이때 일어나요 이때 그리고 이때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이 전 3년 반이 끝나라 할 때 마귀가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전쟁을 패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요 땅으로 그러면 이제 그때 바로 내려와서 이때 내려오면 그 후 3년 반이 왜 무시무시한 그런 때가 되냐면 이때 하나님이 일곱 대접 심판도 하지만 마귀가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에게 뭐를 줘요 용의 능력을 줘요 용의 그래서 용의 능력을 줘가지고 전 세계를 철권 통치를 하고 666표를 안 받은 사람은 요한계시록 13장 나오지만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엄청난 막 그리고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용의 적그리스도를 통해 거의 절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그런 환란의 시기가 와요 그런데 이때도 여기도 지금 어려움을 많이 교회가 당하긴 하지만 이 후 3년 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냐면 이때 일어난데 화가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그럼 마귀가 이때 쫓겨서 오면 얼마 정도 남았어요? 마귀는 이제 여기 천년왕국이에요 7년 대환란 끝나면 예수님이 뭐 합니까? 재림에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날 때쯤 예수님이 재림에 그래가지고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결박을 해가지고 무적에게 다 집어넣어버려요 무적에 천년 동안 이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무적에게 가둬둬버려요 그러니까 이때 쫓겨나가지고 마귀가 내려오면 얼마 안 남다는 거 알죠 자기가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지상도 되면 얼마 안 남았으니 예수님 몸에 자기는 붙들려가지고 천사들에 의해서 붙들려가지고 철사줄로 결박을 당해서 무적에 던져지니까 여기서 최후의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그 자기의 쫄게 타락한 천사들과 내려와가지고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해요 최후의 발악을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천년 동안에는 마귀가 결박이 돼요 무적에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잠깐 또 풀어놓는다겠죠 시험하기 위해서 잠깐 풀어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남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라 그랬죠? 여기서 남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기는 자 그런데 이제 이 전 3년 반에 이때 거의 끝나갈 때쯤 전 3년 반이 끝나갈 때쯤에서 우리는 정확한 시기는 몰라요 그런데 그때쯤에서 이 교회가 교회가 그때쯤에서 뭐냐면 여자라고 말하는 이 교회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 막 마귀가 이렇게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낳아요? 사내 아이 남자를 낳았죠 그런데 남자가 어디로 올라갔다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지 이걸 뭐라고 했냐면 휴거라고 해요 휴거 첫 번째 휴거 이게 적그리소가 출연하기 전에 먼저 이기는 자들은 뭐예요? 휴거가 돼요 휴거가 우리 성돌림들 여기 많이 휴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휴거가 많이 돼야죠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교회도 휴거 못 될 사람 진짜 많아 첫 번째 휴거 못 될 사람 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속해야 휴거가 되는데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기는 해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겠어요? 이기는 자가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돼요? 휴거 못 되면 이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후 3년 반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 13절 다시 보세요 이제 이 용이 내려오면 어떤 일이 있는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돼요? 박혈 여기 내려왔어요 교회를 믿는 자들 엄청나게 박혈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 또 이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가 모르겠네 그래도 두려워하지는 말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또 보여주신다고 나왔습니다 자 1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메 여러분 그 여자가 그랬죠 그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라고 했죠 그 여자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광야 자기가 자기 곳으로 하나님께서 입에 놓으신 그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뭐예요? 양육을 봐 한때 두때 반때가 뭐예요? 3년 반이잖아요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반이고 1260일이고 42단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마귀가 이리 내놨는데 그런데 주님이 여자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해가지고 광야 광야가 자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낫을 피하여 용의 낫을 피하여 마귀를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어떻게 된다고요? 양육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대효활란 기간 동안에 들어가지만 진실한 교회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참교회가 있어요 참교회 그 다음에 거짓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로 거짓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음녀라고요 이거 이제 그냥 순전한 여자라고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면 큰 음녀가 나오죠 큰 음녀가 나오고 그게 뭐냐면 바로 WCC나 종교통합운동한 이런 거짓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으로 다 하나 된 그런 교회 종교다원주의로 이런 거짓 음녀예요 그런데 이런 음녀는 음녀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호해 주지 않아 참교회 여자는 자 다시 그 말씀 봐요 여자는 독수리의 두 날개로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 거기서 그 뱀의 나체를 비하여 사탄의 마귀인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 동안 뭐를 한다고요? 양육을 받는다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알곡이 되고 익어야 된다겠죠 그냥 양육을 받아야 돼, 양육을 나는 이제 천국을 안 가봤으니까 주님을 만나봤지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이렇게 천국에 갔네 보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신앙이 어느 수준에 이를 때까지 연단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는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 그러더라고 그 천국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분이 그분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연단의 장소가 엄청나게 연단을 받고 그래서 도대체 뭡니까 했더니 예수를 믿긴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장이 안 된 거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안 돼 그래서 거기서 연단을 엄청 받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자가 이 교회인데 교회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뭐를 받는다? 양육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서요? 광야 광야는 제가 영적으로 말하면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다 이게 세상 그러니까 주님이 3년 후 3년 반 동안 큰 환란의 때 진짜 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세상 어딘가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어떻게 한다? 보호해 주시고 거기서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믿음을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왜 양육을 받는다? 자 보세요 육령을 표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물건을 사고팔려고 못하죠 그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매일 매일 의지하고 먹고 사는 거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돼요? 양육 되는 거 양육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애국에서 구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적과 꾸린 가난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뭐를 받았어요? 양육을 받았어요 연단고 훈련을 받았는데 양육을 받았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적과 꾸린 가난 땅 데리고 가려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했는가 어떻게 인도했는가 봐요 초래국기 19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장정만에서 60만이고 여자까지 하면 한 200만, 300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수리 보내서 업어서 인도했습니까? 네? 아니 여기 그렇잖아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가 업어서 인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독수리 날개로 인도했다는 게 뭐냐면 업어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하여 인도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에 또 나와요 그 말씀 신명기 32장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독수리 같이 보호하시고 그들을 또 인도하시고 이랬다 했죠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해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해 갈 때 독수리 날개로 했다 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는 이게 생소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다 뭔지 무슨 말인지를 딱 아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인도했어 이러면 저 하늘에 그 공중에 나는 새들의 왕 독수리로 업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에서 인도할 때 독수리 날개로 인도했다는 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인도했다는 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사도 요한이 받아서 독수리로 날개로 너희를 인도했다 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메?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이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탄이가 여기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막 핍박하고 엄청나게 해도 하나님께서 참 교회는 대활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 만약 우리 시대에 그런데 이게 오면 우리는 여기 가도 여기 좀 힘든 시간이 힘들기는 그러잖아요 엄청 활란 기간 동안이니까 힘들죠 양육을 받으려면 그냥 양육이 됩니까?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말고 먼저 이거 가지고 이기는 자 돼서 올라가버려요 아메? 그 다음에 이제 게시록 1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같이 읽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도와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아 여기 보니까 또 이 여자의 뒤에서 뱀이 여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죠 교회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뭐를 토해요?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대요 네 여러분 어떻게 이 여자의 뒤에서 그랬잖아요 뒤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자가 잘 모르게 그만이죠 은밀하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뒤에서 와서 탁 때리면 모르잖아요 뒤에서 뭐 하면 그러니까 뱀이 여자의 앞에서 하면 금방 알아 그런데 여자 뒤에서 와서 하니까 이놈이 지금 뭔지도 한지를 모르죠 마귀가 그러니까 이 사탄 원수마귀는 교회에게 어떤 해를 가할 때 그런데 교회가 잘 알지 못하게 은밀한 가운데서 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여러분 보니까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여자를 물에 휩쓸여 떠내려가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아예 휩쓸여 없애버리려고 떠내려가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뱀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라고 했죠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 여러분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이 마귀가 마귀가 입으로 물을 토해가지고 여자를 그런데 여기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 이 뱀은 뭐라고요? 마귀 그런데 마귀가 입으로 뭐를 토해요? 물을 토해 물을 토해가지고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또 내려가게 또 내려가게 만들려고 한다고요 또 내려가게 그래서 여자를 완전히 교회를 한마디로 휩쓸려서 뭐 휩쓸려서 쓰러가게 하려는 이게 뭐냐? 이 물이라는 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속의 물결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니 마귀가 이 교회를 어떻게 없애보려고 하냐면 세속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분 어때요? 또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에 잘못된 신화 거짓 보금 다른 보금 진화론 무신론 공산주의 이단사설 황금만능주의 이런 것을 교회 안에다가 뒤에서 은밀한 가운데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회를 휩쓸려가게 떠내려가게 없애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날 이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런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교회가 막 지금 휩쓸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잘못된 신학 자유주의 신학 인보주의 신학 해방신학 이런 신학들 이단사설 때문에 마귀가 그 뒤에 사는 걸 교회를 막 휩쓸어가려고 해요 얼마나 신천지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또 거짓된 보금 잘못된 보금 다른 보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그런 신학과 교리 이런 거 가지고 그런 물로 휩쓸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떠내려가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거는 굉장히 단수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갖다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있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약교회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들을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어떻게겠어요 더 왕성해지죠 더 막 애를 낳은 남자아이 태어나면 전부 나이가 강해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산파들한테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고 그랬죠 그래도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그럴 수도 더 왕성해 지금까지 교회가 어떻게 됐냐 교회 전전역사를 보면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쭉정이되는 세상으로 가지만 진짜 교회를 더 막 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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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가 뭐냐면 알곡과 어떻게 보면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예요 알곡과 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쭉정이잖아요 바람에 쉭 날려보면 어때요 알곡은 거기 들어오지만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잖아요 지금 코로나라는 바람이 쉭 부니까 어떻게 돼요 쭉정이들은 그냥 쉭 다 날아가 굉장히 이게 지금 우리 믿음이 내가 어떤 믿음인지 이걸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하냐 막 대부분 성도들은 진짜 성도들을 박해하면 더 하나님 무지하고 기르게 하고 이겨 그런데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은 있잖아요 그냥 그 통 안에다가 물 저기 뭐냐면 개구리 넣어놓고 슬슬 이게 덮이면 어떻게 돼요 물이 뜨거워진지 모르고 개구리가 뜨거운 물이 팍 튀어나오는데 안 뛰어오고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삶아져 죽는 것처럼 아니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고 뱀이 뒤에서 그러잖아요 뒤에서 은밀하게 교회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계속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그다음에 이런 해방신학 자유주의신학 그다음에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진화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계속 교회 안에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싹 휩쓸려가게 하려고 이게 마귀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 마귀가 내려오게 되면은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주의 종들 가운데서 이 마귀 꼬임에 넘어가요 타락한 종들이 많아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많아서 막 육융을 펴봐도 상관없어 막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벌써도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많아 그것들은 진짜 종들이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게 지금 보면은 막 유튜브에 요즘 코로나가 제2의 종교개혁이다 하나님이 대포를 싸워버렸다 순 이런 인본주의 이상한 놈들이 그런데 조회수가 많아 사탄의 종들이야 이것들 그리고 뭐 교회에 가서 앱에 안 들이고 인터넷에 들어도 된다 순 마귀 자식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모의기를 힘쓰라기 그날이 가까울수록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런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간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게시록 1장 3절을 그러니까 이 애연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읽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죠 때가 뭐라? 가까움이라 이 애연의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복이 있어 오늘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게 이제 그냥 아 다른 때 이게 수요일날 와서 듣는 설교는 여러분은 다른 데 한 번씩 주요일날 낮에 듣고 지나가는 거하고 틀려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유튜브 꿈에 교차가지고 거기서 수요일날 특히 주요일날 저녁 수요일날 이거는 계속 여러분이 어떻게 반복해서 좀 들어야 돼요 왜 한 번 들어왔고 잘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16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 여자가 교회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뱀이 물을 토해가지고 여자를 또 내려가려고 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가지고 교회를 도와가지고 뭐를 해요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가 또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교회를 없애려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세상에 잘못된 신학과 교리와 이런 주의를 가지고 막 휩쓸려가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서 교회를 어떻게 한다? 지켜주시고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자가 이렇게 할 때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할 때 막 지금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잖아요 세속화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떠내려가지 않고 인본주의, 다원주의 이런 게 교회에 지금 서울의 대형 교회들 가운데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몇만 명 모인 이런 교회들 가운데 그런데 이런 데 우리가 휩쓸려가지고 마귀가 다 그 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태복음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루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서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교회는 반서교회 세워지면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그러면 교회가 반서교회 세워져야 돼요 반서교회 세운 교회가 돼야 돼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반서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요 그러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에게 세워지면 그 교회는 마귀가 아무리 떠내려가게 하려고 해도 떠내려간다 안간다? 안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서교회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같이 또 읽어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아야 돼 이는 주초를 반서교회에 놓은 까닭이요 다시 앞자리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래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서교회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건 뭐냐 말씀 이외에 세워진 교회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는 반서교회에 지어진 집하고 똑같다 했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런 세속주의, 인본주의, 잘못된 신학, 교리 이런 진화론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휩쓸려가게 하려고 할 때 다원주의나 이런 거 가지고 거기에 쓰러지지 않으려면 오직 교회가 어디 위에? 예수, 크리스도 위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교회가 되어지면 절대로 여러분 그 교회는 휩쓸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씀대로 안 하면 어디? 나중에 여러분은 다 교회가 무너져 다 무너져 마지막 때 인본주의 이런 걸 하면 이제 한 구절만 보고 얼른 마치겠어요 시간이 없어 개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조금 전에 보니까 그랬죠 여자가 물을 토해가지고 아니 뱀이 물을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니 땅 입을 벌려가지고 여자를 도와서 떠내려가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뱀이 어떻게 돼요? 용이라고 이제 또 나오죠 용이 이제 무서운 존재로 나타나 다시 그때 뱀으로 할 때는 강교한 존재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용으로 나타나죠 용이 여자에게 마귀가 여자에게 교회의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 교회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뭐냐 이제 여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독수리 날개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광야로 세상의 어떤 곳에다 보호한다겠죠 그런데 이 여자를 떠내려가려면 안 되니까 이 용이 화가 나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바다 모래에는 세상을 말하고 이 세상에서 모래같이 인생들 위에 서서 마귀가 그런 얘기 여기 어떤 사람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하고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여자의 자손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엘비에 놓은 것으로 인도하셔도 보호하시고 양육하실 때 그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그 대완란 기간 동안에 세상에 남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으로 갔는데 다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남아요 14만 4천명 유대인 이 하나님의 종들 인친 것처럼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대완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할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은 사람 주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남겨놨는데 이 용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을 이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긴 내용인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2장 결론을 이제 맺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여자는 해를 옷 입고 별의 멸류관을 쓰고 발에 달이 있는 여자는 뭐라 하겠습니까? 교회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세상에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교회는 아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서 첫 번째 휴고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기는 자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기는 성도 이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를 끊임없이 누가 박해하고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한다? 마귀가 마귀가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워서 패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극심하게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 참교회는 보호해 주신다 아메 참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왜? 양육을 받으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육을 받았잖아요 그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우리도 광야로 인도했네 세상이 여기 광야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연단을 하고 훈련하면서 양육을 시켜 왜? 성숙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마귀는 각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휩쓸려가게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런데 승리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겠죠 첫째 어린 양의 뭐예요? 피 아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증언한 말씀 복음의 복음과 말씀 그다음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지막 때까지 시험했대냐 이게 마귀가 우는 사회처럼 두루다니면서 상체를 잘 찬다 깨어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직은 지금 마귀가 공중에 있어 지금 공중에서 권세 잡은 자 그런데 만약 우리 시대에 7년 언약을 맺으면 누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과 한 1회 동안에 언약을 맺으면 그때 아 우리는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 7년 그리고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요 그러면은 주님 오심이 가깝고 바로 이제 마귀가 이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할 그런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오기 전에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 열심히 대환란에 오기 전에 우리는 믿음 저축하고 말씀 저축하고 영역을 저축하고 기도를 저축해야 됩니다 아멘 자 자 로봇